뭐라고? 단돈 2만원으로 대상포진, 요로교서, 갑상선, 저하증, 한지증 이 모든게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된다고? 정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의 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그것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또 그것도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대상포진 진단시에 무려 300만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6월달, 7월달까지만 해도 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300만원, 그것도 단돈 2만원, 2만원으로 SRJ에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대상포진 뿐만 아니고요. 요로결석 진단시에 200만원, 그리고 요즘에 갑상선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환을 겪고 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 진단시에는 100만원, 그리고 갑상선, 한지증은 200만원, 이 모든게 통틀어서 2만원 한도 내로 갱신형,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겨울보다 여름철에 많이 걸리고요. 특히 요즘에 면역력이 떨어진 우리 성인분들, 대상포진 정말 많이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면책, 감액기간 없이 무려 300만원까지 일단은 2만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 진단비 2만원이면 커피값, 스타벅스 커피값 3, 4잔밖에 안되기 때문에 얼른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게 2만원에 가능하다.